2화전 5월 24일자 뉴욕타임스 일면 전체에 광고나 사진이 아닌 이것이 실려 큰 화제가 됐는데요. 놀라운 귀를 가진 지휘자, 9월 11일에 전화를 받은 소방관 등 타임즈가 특별히 선정한 사람들에 대한 소개로 신문 한 면을 꽉 채웠다고 합니다. 이례적으로 뉴욕타임스 일면을 장식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날만 딱 못 봤네 뉴욕타임스. 정기고독하고 있어요. 디메시지 못 봤어? 네, 5월 24일자에 난 내용이 뭔지가 궁금한 거잖아, 지금. 뉴욕타임스에 지금 우리 집에 구독이 돼 있어서 제가 이걸 압니다. 진짜요? 구독이? 봤어요? 네, 구독이 지금. 제가 이게 몇일 거더라? 5월 24일. 5월 24일? 진짜 아는 거야? 그럼 올해죠, 올해. 네. 올해, 5월 24일. 아니, 진짜? 뭐해, 지금? 제가 기억 좀 해 볼게요. 5월 24일? 진짜 내가 믿기지가 않아. 진짜 알고 이러는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되게 가슴 아픈. 굉장히 가슴 아픈. 진짜 아는 것 같은데. 진짜 가슴 아픈 얘기. 뉴욕타임스 봐야, 집에서? 제가, 제가 지금 구독 끊었는데. 왜 봐, 이거. 내가 보기에 본인이 뭔가 개그 칠려다가 본인이 싸우게 졌어, 지금. 이거야, 너 모르지? 나 패스 말렸어, 진짜 싫어하는 줄 알고. 카마가 뭐 하다 봤더니 오늘 갖고 놀고 있었어, 지금. 어머니. 내일 다가 돼,affles? 투데이 안됩니다. после 안 Plan. 안녕하십니까? será público. 그리고카 some decir은 Die는 형의 길을 moveande하며 불가능하게 결 prot OGRGHUN. 이게 shielded at Kara functionalérica에대인 사안에 대해서 camarader وه全部ird Genesis. 어휴깃瀉한 제품으로 어떻게 해? 그리고 감사합니다.